안녕하세요 저는 김애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모델 일을 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쇼코입니다 타이에 살고 3년이 되었습니다 모델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히다 보니까 리프팅이 조금 신경 쓰여서 저는 옛날에 너무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와리라 크림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페이스리프팅을 받고 나서 바로 리프팅이 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되게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효과를 볼 수 있었어요 와리라 크리닉과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자신을 갖고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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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요 저는 이 클리닉을 추천합니다 이 클리닉을 추천합니다 이 클리닉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클리닉을 추천합니다 이 클리닉을 추천합니다 제 triggered 이 클리닉을 추천합니다 Fantasy Corinthians,ould Market, которые王endetBuddypa problema